이제 집에가서 너 언니 따로 자자고 이러는 거 아니야? 같이 잡을 거 아니야? 아, 안 돼요. 그건 진짜. 무서워서 그런 거야? 눈을 했어요. 그냥 잠을 못 자요. 눈을 뵙는 거 없어요. 막, 그래서 옆에 누군가 없으면 막 3시에, 새벽 4시에? 3시에 눈을 자고 자고. 네, 가을도 좀 잘 눌리고. 그럼 가을 눌리면 주신 거요? 네. 그래요. 그럼 둘이 얘기 좀 해줘.